네, 이번 시간에는 이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잘 따져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다중, 여러 개라는 뜻이죠. 상속, 물려받는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상속은 대체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의 기능을 자식이 물려받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의 기능을 물려받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재사용하고 뭐 여러가지 목적들을 달성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상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객체는 단 하나의 부모가 있었고 그 객체 역시도 단 하나의 부모가 있는 요런 상속의 형태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얘기하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단일 상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들은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단일 상속은 당연히 지원하고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다중 상속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중 상속은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있으면 어... 자식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부모가 하나가 아니라 부모가 여럿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기에 있는 이 객체가 이쪽 부모의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메소드죠. 또 이쪽 부모의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쪽 부모의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는 예, 고런 형태의 상속 방식이 다중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언어들이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 루비 이 두 가지 언어를 놓고 본다면 파이썬은 다중 상속을 지원해요. 하지만 루비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언어들 뭐가 있을까요? 어... c++ 이거는 이제 다중 상속을 지원하고 그리고 java 지원하지 않습니다. php 지원하지 않고요. 어... 즉, 다중 상속을 지원하는 언어들도 여러 개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도 여러 개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이유도 있으면서 지원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중 상속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죠. 자, 우선 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저는 이거는 multiple multiple 상속 inheritance 아... 단어가 너무 어렵죠? 네, multiple inheritance 라고 제목을 정하구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만들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비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파이썬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루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믹스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 파이썬에서의 다중상속과 상당히 많은 부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루비에 있는 믹스인 기능이 파이썬에서는 다중상속을 통해서 지원한다. 그리고 파이썬의 다중상속을 루비는 믹스인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형식이나 취지는 많이 다르지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다중상속을 배우고 다음 수업에서는 루비의 믹스인 기능을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형식이지만 서로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py,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코딩을 할 건데 지금 보여드릴 코딩은 뭐 제가 항상 그렇듯이 아무런 용도가 없어요. 그냥 형식만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코드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형식에 집중해주세요. 아 다중상속이라는 것이 부모가 여러 개가 있는 상속 방식이고 그것의 형식은 저렇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자 우선 클래스 C1이라고 제가 이렇게 작성하고요. 이건 이제 C1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를 두 개 만들 겁니다. C2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세 개네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걔는 C3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3가 C2, C1 클래스를 부모로 하는 클래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은 C1을 여기 놓고 C2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주게 되면 이 C3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C1과 C2를 부모로 하는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C1에다가는 제가 메소드를 정의할 건데요. df 이게 C1 클래스의 소속의 메소드니까 메소드의 이름을 C1 그리고 m 메소드의 m 그리고 셀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하면 이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 메소드가 실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C1 언더바 m 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할 겁니다. 자 C2도 거의 똑같은 형식인데 이름만 다르게 이거는 C2 언더바 m 셀프 프린트 이 함수를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C2 언더바 m을 출력해서 바로 이 메소드가 출력됐다, 호출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C3는 아무런 기능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pass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기능이 없는 경우에 제가 이거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두시면 에러가 납니다. 이 클래스는 기능이 없다, 함수가 없다, 메소드가 없다 이런 뜻으로 pass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무런 함수, 아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아무런 메소드도 가지고 있지 않은 C3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 객체를 만들어 보죠, 인스턴스를. 자 C C3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C 인스턴스에 C1 언더바 m 즉 C3의 부모 중에 하나인 C1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 C1 언더바 m 을 호출하면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1 언더바 m 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 됐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점, C2 언더바 m 이라고 호출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출력 결과에 C2 언더바 m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C3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C3가 가지고 있지 않은 C1 언더바 m 이라고 하는 메소드와 C2 언더바 m 이라는 이 두 개의 메소드를 보시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다중상속 이라는 것을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중상속이라는 게 상당히 편리하죠. 그런데 제한된 상황 안에서 다중상속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복잡해집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막장이라는, 막장에 쉽게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테크닉들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제로는 야기시키더라는 거죠. 사실 기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인식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 다중상속을 사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라고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죠. 심지어 어떤 언어들은 다중상속을 아예 지원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믹스인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중상속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